송영길 대표, 당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 정치인인가요? 제가 86세대에서는 최초로 집권당 대표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6세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면 원내대표까지는 여당에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우상호. 우상호, 이인영. 또 윤호중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586, 86세대들이 당의 중간 허리 역할을 했는데 지도부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게 이런 원내대표의 선출이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당 대표까지 됐단 말입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586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의 위치에 쓴 것입니다. 아마 지금 20대, 30대는 이러한 어떤 세대의 교체보다 시대 교체라고 하는 어떤 말들을 더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586의 지도부 전면 등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세대의 교체보다도 이 어떤 이런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교체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이제 나도 친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온 어떻게 보면 비주류, 범친문 이렇게 분류가 되어왔던 분이고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지금 여기에서 아까 썼듯이 민유방본, 본고, 방령이라고 하듯이 어떤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행보들, 언행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직접 행정가로서 국민을 직접 접해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어떤 철학과 그다음에 그것을 철학을 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국민과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어록과 그다음에 방문하는, 어떤 참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오히려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3명의 대표 후보들에게 다 질문을 던졌었고 그런데 유인태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흥천 의원은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나는 이거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쇄진파 의원 모임 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참패가 뭐 윤여정 씨 수상 소감에 한꺼번에 팡 하고 터지는 일은 없다고. 누적돼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렇게 지난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한 건 자기가 쌓이고 쌓인 것들이 이번에 터진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 도대체 뭐 조국 장관이 좀 과도한 피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입었다고는 하지만 또 그 사람도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많았잖아요. 그걸 뭐 소화한다고 가서 모인 것도 그렇고. 저런 조금 당내에서 쓴소리나 뭐 의견이 좀 다르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걸 다양한 의견, 그 당원들이 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걸 수용했다고. 저게 의견 제시입니까? 욕설로 때려 죽이겠다고. 저한테도 친구가 그러다 방송에 나와서 한두 번 떠들었더니 밤길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안 보는데 저한테 달린 댓글을. 본 친구들이 진짜로 걱정을 해 주더라고요. 밤길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대가리를 어쩌고 이런 걸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건강한 문화고, 토론의 문화고 다른 의견 제시입니까? 표현이 수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아니, 욕설로. 욕설로 일관하는 폭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고 그러지. 가령 뭐 진짜로 어떤 토론을 위한 문자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거기다 폭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잖아요. 가령 이런 거겠죠. 의원님의 이 발언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다른 단어로 가신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요구를 하면서 너는 나가 이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라는 건 지가 뭔데 누구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거 나가라고 떠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건 건강한 의견 개신이 아니죠. 선거 때는 다 조홍천 의원도 검사하던 사람 횟집 냈을 때 문재인 대표가 가서 영입해 온 사람이에요. 다 이 당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영입해오므로써 이 당의 지지율도 높이고 후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이 여기하고 정체성이 똑같지 않다는 것까지 알고도 당이 필요해서 영입해 놓고 와서 이제 조금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너 떠나라. 떠나라는 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래. 저만 민주당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영민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되는데 김영민 최고위원은 여전히 이건 권장해야 합니다. 문자 폭탄 못 견디면 정치인이 자격이 없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권리당원들 중에 그쪽 숫자가 꽤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득표율이 높고 그리고 사실 좀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런 거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